요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과 통합신공항항공물류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재결했습니다. 2012년에 설립된 에어인천은 화물기 4대로 주로 아시아 노선을 운항 중이고 향후 대형기를 도입해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에어인천 사모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는 신공항 화물터미널에 이어 에어인천 입주를 약속하고 향후 투자 확대와 항공 노선 개설에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.